냉라면이랑 마라 족발 영상 보시기 전에 여러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 한번만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친구들 반갑습니다 지나미 오늘 먹을 음식은 냉라면이랑 농심 냉라면 그리고 CU 마라 족발이에요 그리고 이건 6,890원 쿠팡에서 구입을 했고요 이건 CU에서 7,600원이었나? 하여튼 7,000원대 저렴한 가격은 아니지만 그렇게 비싸진 않기 때문에 잘 먹겠습니다 일단 면을 넣어줄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국물 좀 낼게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이 딱 좋아요 맛있다 맛있다 저희엔 어묵 김치말이 국수 느낌이 날려다가 살짝 비빔면의 맛도 조금 나요 고기랑 먹으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라 족발 이렇게 먹어볼게요 냉라면이랑 마라 족발 영상 보시기 전에 됐어 이렇게 생각나요 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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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맛있어요 맵다 맛은 합격이에요 괜찮은데요 문잴 lumber 랩 랩 냉랩 랩 랩 랩 랩 냉랩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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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에 괜찮을 것 같은데요?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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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물회 느낌도 나는 것 같고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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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ş 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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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 후우 초콜릿 핫도그 야채 맛은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한 맛은 더 맛있어요 루시지 말고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와 치즈가 잘 어울려요 치즈가 매운맛이에요 치즈가 잘 어울려요 족발 진짜 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잘 어울리네요 족발이 참 맛있다 족발이 매워요 간이 면의 간은 딱 괜찮고 국물은 좀 샌듯한 간이에요 맛은 있어요 뜨끈라면, 냉라면 중에 뭐가 좋냐고요? 어렵다 저는 음식은 뜨거운 게 다 좋아요 근데 뭐 냉면처럼 이렇게 차가운 게 맛있을 때도 있으니까 좀 더 새콤한 아까 말했잖아요 비빔면 맛이 좀 난다고 김치말이 국수 느낌의 비빔면 느낌의 물회 살짝 그 정도 딱 그 정도 그런 거에요 그 정도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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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멣 배 멈출 고생 면 너무 맛있어 협찬 받은거 아니에요? 오해하실까봐 근데 진짜로 협찬이 아닌데 이정도로 얘기하는거면 먹을만하다라는거에요 매워요 매워요 근데 냉라면 자체가 간이 세서 김치를 같이 안 먹어도 괜찮은 정도입니다 그리고 당근도 통째로 들어있어요 당근도 너무 매워요 당근맛 안나요 당근맛 베이크 당근 한 명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매워 초콜릿 味 ocks 볶음 水 아 매워 오늘 먹을 음료수는 웰치즈 먹tha 토크 앱 토크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